J.B. 타임즈 네, 시선집중의 문을 여는 J.B.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더 막내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막가입니다. 오늘도 커피 쿠폰 쏘는 겁니까? 아, 쏩니다. 그 전에 부니님이 실시간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유튜브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사야님이 더 막가님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좋아요 얼른 눌러야지 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공유도 널리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커피 쿠폰 쏩니다. J.B. 못 받았죠? 못 받았죠. 네, J.B.한테는 안 가요. 시선집중 4월 이벤트 오늘 아침에 문자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시고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8001 그리고 스마트라디오 미니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루에 20분씩 뽑아서 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S. 타임 시작해볼까요? J.B도 혹시 사전투표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했고 본투표 하려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금요일 퇴근길에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박영선 민주당 후보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죠.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누가 더 유리할까? 물어봤는데 서로 각자 유리할 거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역대 재보선 투표율은 최고가 나왔습니다. J.B. 어떻게 보세요?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아니, 이건 지금 삐딱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현상이죠. 삐딱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갈 길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빠져나갈 구멍을 두시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왜냐하면 주말에도 언론 분석 기사가 많이 나왔던데 제목은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렇게 달았는데 90%의 기사가 알 수가 없다고 결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게 사전투표율, 수치어고 그다음에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각 구별 투표율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구별 투표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경향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난 작년 총선 때 구별 당선자나 어떤 각 후보의 어떤 득표율을 가지고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점이 작년 총선 민심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타당하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그때라면 변할 수도 있는데. 변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설령 그걸 그대로 기준점 삼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구별로 특유의 특성이 확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사실상 뇌피셜에 가깝다. 뇌피셜.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요일 날 본 투표가 있잖아요. 제이비도 그때 한다고 하셨으니 그 투표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까요?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후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 그러냐면 다만 이번 사전 투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유리한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양 진영이 지금 상당히 투표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추론은 멋을 포기에는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분위기가 본 투표까지 이어진다면 최종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 3부 그리고 8시 30분에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챙겨야 될 뉴스와 제이비의 분석을 얹어서 더 풍성한 제이비타임즈 먼저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릴 텐데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한강시민공원과 세비섬 만들면서 오해도 참 많았고 이제는 그게 이용이 굉장히 정착이 돼서 세비섬 전체가 누적 인원이 천만이고 세비섬에 누적 적자가 많다면서도 그건 박원순 전 시장의 탓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 후에 한 2년 내지 3년을 문을 닫아 걸고 문을 못 열게 했죠. 그 바람에 적자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고 시작이 됐을 겁니다. 어제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뉴스가 많이 됐고 논란이 많이 됐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사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세비섬이 있는 한강시민공원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뉴스 오디오에서 나온 것처럼 오해도 참 많았고 비판도 꽤 있었는데 이제는 이용이 정착이 됐다. 이러면서 누적 이용 인원이 천만 명 이걸 강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사업이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자가 누적 적자가 12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물으니까 세비섬은 민간 투자 산업이다. 서울시에서 투자한 건 SH가 지분 30%를 갖고 있는 게 전부다. 그 적자를 서울시에서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서울시에서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약간 덧붙인 거죠.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2, 3년 뒤에야 문을 열게 됐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그렇죠. 나는 잘못 없다. 그 적자는 나 때문이 아니라 전 시장 때문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따라붙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세훈 후보, 당시 세비 둥둥섬, 처음에 어떤 기회가 그럴 때 시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문제할 때는 첫 번째로 나오는 관례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누적 적자 1200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대한 변협과 대한 변호사협회도 2013년에 예산 낭비의 책임으로써 오세훈 현 후보를 업무상 배임 회복 수사에 이른 적도 있다. 이런 걸 환기시키는 기사도 나온 바가 있어요, 어제. 그렇죠. 그거는 우리 촌철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딱 하나. 왜 찾았을까, 그곳을. 왜 갔을까? 왜 갔을까. 다시 말해서 논란이 일 가능성, 이런 질문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세훈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답을 한 거면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 난 당당하니까.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발적으로, 돌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정이 아니죠. 후보의 일정이라고. 엄청 짜놓고 가죠.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거, 그냥 즉석에서 한번 가볼까 해서 갈 수 있는 산책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후보의 일정은 후보 개인이 즉흥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캠프 차원에서 조정해서 내놓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안철수 대표가 동행을 했으니까 더더욱 사전 조율 과정을 더 커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를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여기 안에 생각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무엇이냐. 특히나 저기 가서 하는 이야기는 오세훈 후보는 현재로 쓰는 어떤 구도상으로는 도전자의 입장이에요. 도전하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도전 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새빛동동삼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에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시장 시절에 있었던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 그다음에 기사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도전 받는 자로 위치 이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닿았을 텐데도 그것을 왜 찾았을까. 이것이 초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박원순 시장의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2년 동안 문 닫아 놓고 이용을 제한하는 바람에 적자가 누적됐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무슨 얘기냐. 기획 따로 실행 따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획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누적 이용 인원이 천만 명까지 도달한 거를 보면 기획에는 문제가 없었고. 더 빨리 문을 열었어야 된다. 그렇죠. 오히려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 아니냐. 그러면서 기획과 실행의 어떤 책임, 공과 과의 분리, 이걸 통해서 정면 돌파. 다시 말해서 내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시절에 이걸 기획하고 했던 것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박원순 시장과 교차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을 걸어오는 것 자체가 그런 것 아니냐. 딴 게 와가지고. 그럼 누가 공이고 누가 관가. 오세훈 시장 시절과 박원순 시장 시절을 대비를 시킴으로써 정면 돌파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가장 일차적인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는 박원순 시장, 그러니까 이번 어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원순 전임 시장의 이름이 여러 가지 어떤 차원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대비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또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과거를 소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촌철님들이 약간 평가가 박하신 것 같네요. 신문정님. 새 빛이 아니라 세금 빛 동동섬이에요. 라고 해주고 계신데 과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오늘 좀 관심이 집중되는 게 있습니다. 오세현 후보가 그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을 측량을 하고 생태탕을 먹으러 갔다 아니다 지금 논란이 있는데 그 식당의 주인의 아들이 지난주에 한 인터뷰에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했더라. 기억이 안 난다. 네. 그 식당 주인이. 그랬는데 그 아들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오세현 후보의 반응이 어떨지 과연 그런데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에 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오후 2시인가요? 토론회가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와의 토론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세금 빛 동동선 근처를 찾은 것부터가 사실은 그래서 눈길을 걸었던 게 오늘 TV토론이 예정되어 있고 어제 논란이 좀 됐고. 그러면 박영선 후보가 당연히 오늘 TV토론에서 이 문제를 꺼내낼 가능성은 거의 99%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 거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바로 생태탕. 생태탕집. 이것도 지금 타이밍이 오전 기자회견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후 TV토론을 염두에 둔 기자회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오세훈 후보는 또 어떻게 돌파할 거냐. 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이게 이제 오늘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팩트의 영역이잖아요. 개인의 어떤 의견의 영역이 아니라 팩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식당주인 아들은 또 새로운 사실을 또 할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인지. 일단 이게 좀 체크가 돼야 되는 거겠고요. 이런 팩트에 대해서 이런 팩트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또 어떻게 막을 건지. 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대지신문 한 분이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할지 좀 지켜보겠고요. JB타임즈 다음 뉴스는 어떤 건가요? 자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했습니다. 자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를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를 문의를 한 건데. 이 문구 내용이 뭐냐면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부를 이깁니다. 이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통보를 했는데. 안 된다.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 투표 동료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가지고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그렇습니다. 상관위는 그러니까 선거법 90조고 93조를 근거로 이렇게 지금 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정당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 인쇄물의 설치, 개시를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선을 이긴다, 무능을 이긴다, 내로남부를 이긴다라는 게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촌철님들의 그냥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좀 약간 다른 각도로. 이걸 한번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건 그다음에 선거법에도 그렇게 되는데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유추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유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따라서는. 이 문구를 보면서 특정 정당을 떠올릴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닐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유권자의 생각의 영역이고 내면의 영역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독점적으로 판단을 해서 유권자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온당한 판단이고 온당한 결정이고 온당한 권한이냐. 그러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선관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거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점도 일정하게 있어요. 선거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선거법이 그렇대요. 그래서 선관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대폭 허용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하자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국회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일면 어떤 현실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가 귀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은 선관위의 판단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것이 갖고 있는 일방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현수막의 용도가 투표 독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독려. 그런데 독려가 단지 교과서적인 차원의 독려. 그러니까 선거는 민주주의에 꽂히고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참여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식의 독려만 꼭 독려이냐라는 거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도 독려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거기서 독려를 해야만 되는 이유를 차단하고 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이유 아닌가요? 독려를 차단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이번 투표 참여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본다면 가장 현실적인 독려잖아요. 그것이 여의의 입장에서든 야의의 입장이든 여권 지지자의 입장에서든 야권 지지자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과서적인 독려 외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경직된 경우가 어디 있느냐. 네. 그래서 선관위가 궁예니야. 이것도 관심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진열님 그리고 한대현님도 이거는 조금 선관위가 살짝 오버한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좀 억울해하면서 법이 이래요. 뭐 법 바꿀게요. 이렇게 얘기 나왔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촛불이 만든 대선 이런 식의 어떤 현수막도 우리는 금지한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도 귀 기울일 비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알아볼까요? 이게 한 번 논란이 될 게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18년에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 기억하십니까? 네. 이게 공원형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지상으로는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없고 지하로 그럼 들어와라 했는데 지하 출입구가 낮아가지고 택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서. 상당히 그때 엄청난 논란이 됐던 그 비슷한 양상이 지금 서울 고덕동 대단지 아파트에서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5천 세대가 넘는 이 대단지 아파트가 공원형인데. 그래서 차가 1층으로 단지 내로 왔다 갔다 하는 걸 금지를 시켜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하 출입구는 낮으니까 차량이 진입이 불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정된 곳에 택배물품을 놓고 문자로 여기에 놨으니까 찾아가시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네. 무거운 거 어떻게 가져가냐. 집 밖에 있는데 냉동물품 어떡하냐. 논란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그러니까 2018년 다산신도시고 다음에 송도신도시 이런 데서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논란 자체가 새로울 건 전혀 없습니다. 쫙 장황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때 갑질 이야기 많이 나왔죠. 그렇죠. 입주민들의 갑질 이야기 참 많이 나왔던 건데. 그런데 저는 그래서 각을 틀어서 이미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면 그때 그 아파트 단지에서 어떻게 해결했을까. 해결이 됐나요? 그래서 한번 쭉 찾아보니까 거의 해결된 경우는 없고. 다만 특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해법을 찾은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찾았냐면 그냥 택배기사는 지정된 곳에 물품을 놓고 가요. 그러면 그곳으로부터 문 앞으로 다른 사람이 쭉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아. 배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택배회사와 이 아파트 측이 분담을 하는 걸로. 타협을 본 아파트 단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택배기사가 아니라 택배회사와 아파트 쪽에서 분담을 했다면 그거는 자율적인 어떤 합의이니까.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초점은 택배기사가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다산 신도시는 이럴 때 국가, 지자체가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거셨는데 지자체나 국가가 개입할 성질이 또한 문제도 아니다. 확실히 이런 원칙이 설정이 되는 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논란이 됐는데 또 3년이 지나서 똑같은 양성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이걸 또 어떻게 이해를 해 주죠? 솔직히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제는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걸 또 누가 내겠냐 이게 논란인데. 지금 마이트원즈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노인분들 이걸로 소율거리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그때도 실버 택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안 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일본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JB타임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까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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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